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원스타엘보조. 기쁨 누나시죠? 아, 네. 제가 누나 기사 눈열왔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여기 앉아. 소문대로 미인이시네요. 네. 앉으시죠.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 같고요.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. 아, 얘기는 기사에서 빼주실 거죠? 아, 네. 네. 저 누나. 저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